요즘 감정이 뭐 이렇게 고요해졌어요 이런 이런 분들도 호르몬 작용 인데 사실은 호르몬이 요즘 어떻게 바뀌어서 감정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말을 잘 모르면서 우리가 간순히 마음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변했다 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무지가 떨어지고 진짜 아집이 떨어져서 탐진치가 다 껴서 그 경지를 간 건지 여러 신체적 조건의 변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인지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항상 깨어 있을 뿐이지 내가 뭘 다 꼈네 뭐하네 하는게 건방 떨 수가 없다고요 정신 차리고 항상 가야지 그러다 막 비아그라 이런거 먹고 활력 찾으면 또 예전 마음이 다 있었네 만약에 그렇다면요 이게 허무하잖아요 다 낀 거냐 이거죠 진짜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 제 영혼이 맑아졌다고 느꼈어요 남자들만 보고 사니까 근데 딱 제대하고 보니까 다 있더라는 거죠 예전 마음이 신촌 와보고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끼는지 착각한 거잖아요 요즘 사는 조건이 그래요 만약에 제가 죽을 때까지 산에 가서 자연인으로 살다 가면 되게 다 꼈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진짜 다 낀 걸까요 근데 당장 불교에서도 아라한들이 숲에 있는데 숲 밖으로 잘 못 나가게 하거든요 도심 나가면 또 깨지니까 그렇게 다 낀 걸까요 쉽지 않죠 우린 겸허해야 됩니다 경전 보고 흥분해 가지고 떠들면 안 돼요 맨날 책 보고 겸허하게 내가 맞닥뜨려서 겪어서 체험한 게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거고 또 내가 체험했다고 해도 그게 어떤 원인으로 일어난지를 모르는데 함부로 내가 다 꼈다고 오판하면 안 돼요 항상 조심조심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정신 차리고 깨워서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과 행위를 하자 내 역량과 상황 안에서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내가 다 꼈다 뭐 했다 이렇게 이런 분들도 있어요 쉽게 금방 금방 판단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하루 종일 뭔가 되면 얻었다고 하시고 변했다고 그런 애고들도 있거든요 너무 그렇게 오판하지 마시고 또 좌절도 하지 마시고 진짜 닦이려면 만약에 젊어서 뭘 다 건강하고 신체 건강하고 다 조건 맞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진짜 버렸다 진짜 수행을 통해서 버렸다 실험해봐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반응도 안 일어난다 기력이 새해서도 아니고 호르몬 문제다 이런 실험을 아주 제대로 조건 갖춰서 해보지 않은 한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자기 마음 상태도 막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제일 좀 문제 있는 분들이 어쩌다 또 학단 강의 보시면 이런 거 보면 어 나 진짜 변한 것 같아 막 이러면 난감하잖아요 대하기가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오늘 그냥 기분이 좋은가 보다 저 사람이 이런 것이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쉽게 쉽게 판단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날그날 기분 좋으시니까 좋은 건데 진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된다는 건 뭘까 이런 고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너무 기대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내가 깨워서 살면 되지 내가 막 바뀌기를 너무 기대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때 되면 바뀔 텐데 때 되면 죽을 텐데 공자는 저기 관뚜껑 닫아야 쉰다고 그랬거든요 언제 우리 시나요 제자랑 관뚜껑 닫아야 쉬지 왜냐하면 죽는 날까지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멈출 수 있어 이거죠 네가 받은 책임 멈출 수 있어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끝나지 이거거든요 인간 관계상의 책임이 멈출 수 있냐 이거죠 기운 나지 않아요? 기운은 빠지지만 뭐야 이러면 쓸데없는 걸로 내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었잖아 이럴 수 있죠 그 상황 상황에 최선을 다해 깨워서 임하자지 내가 나날이 나날이 나는 변해야 된다 나날이 탐진치가 떨어져 나가요 그런 것보다 지금 이 순간 내 조건에서 올라오는 탐진치를 적절히 잘 다스리는 항상 그때마다 몸 상태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상황과 조건이 다르다 보면 또 다른 탐진치가 올라오지 않겠어요 이건 막았지만 이게 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잖아요 나이대별로 살아봐야 알지 지금은 뭐 저게 뭔 가치가 있어야 했는데 나이가 되고 보니 그게 그렇게 또 중하더라 그러면 거기에 탐진치가 또 확 빠지는 거 보니 난 탐진치가 없어진 줄 알았더니 다른 탐진치가 또 나를 자극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다 낀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마음밖에 답이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지 모른다 다들 처음이시잖아요 전생에 있었을지라도 기억 안 나니까 처음이죠 감사합니다 전생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게ㅋ 아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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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 아시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